아 이번에는 연타기를 한 번 해보도록 하지요 연타기는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아 인사 받아줘야지 다섯 분 다 했는데 4명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? 2명밖에 안 보이네 채널이 달려서 합쳐지나 보고 아 1대1이에요 4명까지 되던데 그냥 다 먹으면 되나? 저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오히려 작은 게 좋았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아 폭풍을 피하라고? 아 야 맞으면 뭔데? 맞으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아무것도 없는데? 저 장치 아 아 아멘 아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오로라가 생긴 캐릭터인데 저 아닙니까 이거 어 아니군요 아니 왜 역전당했어요 누가 오로라가 생겼는데 제가 오로라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아 역전당했잖아 아니 여기서 이 사람 뒤를 따라가면 되겠네 위에서 다 맞아주는 거 봐 아 근데 내가 더 많이 받는 거야 아 이거 너무 길다 게임이 근데 아 아 이게 반대로였구나 끝 1등 28500포인트 까마귀는 뭐냐 야 이거 설마 그거야 막는 걸로 막으려고 와 보고 막 그거 막으려고 와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 10개 주네요 10개 1등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